15년 춘정의레 열심 다서도 해년 봄춘 바를정 다를 고구려 15대 미천왕 15년 314년 1월에 딥왕자 사유 위태자하니라 설립 임금왕 아들자 이사 말미암을유 할위 사물위 컬태 아들자 설립 임금왕 아들자 이사 말미암을유 사유는 고국원왕입니다. 할위 사물위 컬태 아들자 왕자 사유를 세워 태자로 삼았다. 추 9월에 남침 대방군 하니라 가을추 업구 다를 미천왕 15년 314년 9월에 남영남 침노알침 띠대 모방 고울군 남쪽으로 대방군을 침략하였다. 16년 춘 2월에 공파 현도 성하니 열심 여섯육 해년 봄춘 두이 다를 미천왕 16년 315년 2월에 칠공 깨뜨릴 파 거물현 호랑이도 재승 칠공 깨뜨릴 파 거물현 호랑이도 재승 현도 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살액심중하니라 죽일살, 얻을핵, 심할심, 매우심, 무리중, 마늘중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추 8월에 성폐우 동북하니라 가을추 8팔 달을 미천왕 16년 315년 8월에 별성 살별패, 성폐는 해성입니다. 어조사우 동역동 북역북 별성 살별패 어조사우 동역동 북역북 해성이 북동쪽에 나타났다. 20년 동 12월에 두이, 열십, 해년, 개울동, 열십, 두이, 달을 미천왕 20년 319년 12월에 진, 평주자사, 채비, 내분하니라 나라진, 평평할평, 고울주 찌를자, 알아벌자, 불일사, 뱃을사 성시체, 삼갈비 올래, 올래, 달릴분, 도망갈분 나라진, 평평할평, 고울주 찌를자, 알아벌자, 불일사, 뱃을사 성시체, 삼갈비 올래, 달릴분, 도망갈분 진해, 평주자사, 채비가 도망쳐왔다. sól 21 감사합니다.